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일로 온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sin의 값이 이걸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삼각형 네 개를 외우셔야 돼요. 자 45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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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 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혹시 구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겠죠. 이상이 있다 보고 자 일단 사인 45도를 먼저 해 볼게요. 이거는 s를 우리가 필기체로 적으면 이렇게 적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s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점이 이거죠. 그죠? 루트 2 분의 1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코사인 45도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리고 c를 필기체로 적으면 네나 c죠. 그럼 45도를 기준으로 c를 적으면 돼요. 요렇게 그럼 네나 루트 2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탄젠트 45도 하면 t를 우리가 필기체로 적으면 요렇게 적죠. 그죠? 그럼 45도를 기준으로 t를 요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일로 오죠. 그죠? 요걸로 끝이 아니구요. 요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루트 2가 얼만가 하면 1.414입니다. 루트 2 분의 1은 2분의 루트 2와 같죠? 그죠? 그러면 1.414를 2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707이 됩니다. 자 60도고 3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sin 60도 하면 요렇게 그려지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 cos 60도 하면 요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하면 요렇게 나오니까 1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에 나옵니다. 자 자 마찬가지로 sin 30도 하면 30도로 기준으로 s를 요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cos 30도 하면 요렇게 나오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30도 해주면 요렇게 t를 그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외워야 되는 수치가 세 가지에요. 루트 3이 얼마인가 하면 1.73입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은 1.732를 2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죠? 0.866이죠. 그죠? 루트 3분의 1 이 말은 3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1.732를 3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577이 됩니다. 요 수치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여러분들 이제 교류 문제를 풀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이게 바로바로 풀리는데 이걸 계산기도 못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걸 뭐 계산기로 두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뭔가 하면 3,4,5,6,8,10 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삼각형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건가 하면 r,x,z 할 때 요 삼각형을 많이 쓰고요. 요 삼각형은 주로 어느 경우에만 쓰는가 하면 p,a,p,pr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전력 계산할 때 요걸로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역률이 0.6,0.8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요 삼각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피던스 계산할 때 저항을 보통 3 아니면 4 이렇게 주거든요. 그 계산할 때는 3,4,5 이걸로 가지고 씁니다. 근데 요 넘어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곱하기 2죠. 그죠?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9,12,15가 되겠죠. 곱하기 4를 하면 12,16,20이 되고 5를 하면 15,20,25가 되죠. 그 몇 배가 되는지를 알면 요거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로 놓을 때 복소수해서 계산 문제로 놓을 때 이걸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요 삼각형 4개를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의 값이 1이 나온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저 공식에서 사인값이 루트의 1 빼기 코사인제곱의 세타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하거든요. 교류 가면 이 역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또 하나를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이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이 나왔을 때 세타를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세타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요 세타를 계산할 때는 요걸로 계산 안합니다. 탄잔트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세타의 값은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괄호 행축분의 세로 종축으로 계산한다 하는 걸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삼각함수에서는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용어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화량, 전기량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자 한 개의 개수가 얼마인가 하면 1.60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성 이거든요. 전자 한 개의 값이 그래서 이제 1.60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성도 시험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전화량 Q가 Q가 IT로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전자의 개수 곱하기 E로 계산을 하는데 전자 한 개의 값으로 계산하는데 이 값이 얼마인가 하면 1.60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성 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전화가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인데 크기 자체는 1.60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성이다.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